화해 어뢰왕 환타 기미용 이거 디지를 디지게 기대를 해가지고 중국기를 하나 샀는데 중국악기라서 당연히 중국거겠죠 샀는데 F조를 샀어요 그 음한 소리 F 그런데 C악기보다 길 줄 알았는데 짧아졌고요 F인데 F 음이 없어요 음 자체가 대금으로 치면 황으로 치면 E고 플러스로 치면 레가 B니까 도는 A에요 그러니까 A조악기 아니면 동양적으로 펜타토닉으로 치면 E 악기인데 이런 중국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놓은 분들이 이거 다 불더라구요 악보는 E 플랫 아니 E로 넣고 이 세개 막은 거를 도로치겠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게 쏘리 E로 부는 거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일의 시절 He went to A 섬 네인 которая은 너에게는 도로 thousan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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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